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의 최초 합격 한 신현승입니다. 아, 합격할 줄 몰랐는데, 현역으로 이번에 최초 합격하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선생님들이 다 일단 너무 제가 궁금했던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래서 뭔가 아, 이 학원이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와봤더니 수업도 좋고 다 만족해서 괜찮았어요. 어, 일단 공부는 제가 내신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입시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내신보다는 모의고사를 올려서 수능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수능의 중점을 보고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와서 기본기부터 다 탄탄히 다시 다줬던 게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구도 같은 부분이 제일 어려웠는데 대형 학원보다 여기로 오니까 여기는 학생 수업 대비 선생님이 많이 계셔서 제가 모르는 걸 그때그때 바로 여쭤보고 피드백도 받고 구도에 관해서 그런 것들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구도 숙제 같은 것도 매일 내주셔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제가 모자 한 부분을 좀 많이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제가 약했던 구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또 제가 과목을 기초 디자인만 한 게 아니라 기초 소양도 같이 했었는데 두 개의 과목을 같이 한다는 부담이나 고민 그런 거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끌어줘서 그런 고민 같은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덕구일님은 일단 원장 선생님부터 더민쌤이나 보조쌤들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저랑 학생을 위해서 애써주실 수 있는 게 덕구일님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덕구일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비타민인 것 같아요. 실기든 공부든 고칠 점만 찾아서 고치면서 나아가면 대학이 코앞에 있을 거예요. 모두 합격하길 바라요. 화이팅! 저희 덕구일님 미술학원은 매년 변화하는 입시에 맞춰서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는 미대입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저의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가장 끌리는 미술학원 더 끌린 미술학원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더 끌리는 더 끌린 미술학원 화이팅! avere던 미술학원 앞에서 리뷰zent 하 Messenger 하 성전